광주 동구발전포럼이 9일 동구지역 어려운 세대를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. 이날 연탄 전달에는 동구발전포럼 정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김성환 동구청장, 조기춘 동구의원, 광주 아너스클럽 고재현 회장 등 40여 명이 동명동 지역의 어려운 세대 16가구에 5천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. 광주 동구발전포럼은 동구를 기반으로 한 실업가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결성됐으며 앞으로 동구발전과 지역 봉사를 위해 정기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